네 녹임으로 남성골 82채급 장상국 전국 장상국 형님께서는 지금 바로 신앙대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녹임으로 남성골 82채급 전학선터는 전학선터는 전학선터 전학선터 블루어버트 엑소 고성탄 전수 고성탄 전수 1번 엑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임으로 남성골 82채급으로 나오신 마이크 선수 마이크 선수께서는 시상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녹임으로 남성골 82채급으로 나가신 마이크 선수께서는 시상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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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짓수 레이킥 G.J. 유기적 선수 주짓수 레이킥 G.J. 유기적 선수 팀 레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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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 유기적 선수 매트 탑도락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 끝까지 넘어가죠 매치 어케 dead 작지 말고 숱잡아 넣어 루치 루치 스필 좋다 브롬치 대신 레이지 주짓수 레이킥 G.J. 김재근 선수, KG와이어, 빅텍지, 송유호, 주, 맨틀 공장하트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선수, KG와이어, 빅텍지, 송유호, 주, 맨틀 공장하트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선수, KG와이어, 빅텍지, 송유호, 주, 맨틀 공장하트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선수, KG와이어, 빅텍지, 송유호, 주, 맨틀 공장하트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마스터원은 압박구 70책임으로 나가신 한대형번수 1분 5초 남았다. 천천히 압박하면서 해. 급하게 하면 크루스페이스만 계속 정확하게 해. 크루스페이스만 브릿지 못지게. 브릿지만 조심해. 한번 또 있다. 압박 잘하고 있다. 발목 돌리려고 움직여봐. değтр한 방침. 발사 움직여서 계속 아까 하고 계속 가장 움직여서 지금 움직이래. 근데 아빠 다시 크루스페이스가 약하다. 크루스페이스가 약하다. 몸을 밀어봐. 몸을 밀어봐. 시계 안가. 시계 안가는데 지금. 아. 아. 저 44초가 한 3초가 있다. 아 진짜. 시계 다 지났겠다. 도민아 아빠가 거기서 시계가 안갔다. 20몇초다. 압박해 압박해. 아. 나이스. 부딪치만 주지 마. 부딪치만. 상민아 형 괜찮아. 압박하고 있어. 압박하고 있어. 상민아 10초다. 10초. 마지 잡고. 10초. 그렇지. 골반 못 돌리게. 상민아 머리. 머리 딱 벗지 말고. 3. 2. 1. 화이팅. 한 명이 더 위험을 할 수 없고. 1. 5. 3. 3. 5. 1. 5. 5. 5. 5. 5. 6. 5. 7. 10. 9. 9.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